여러분들 오늘은 GT5으로 강철 분쇄기를 만든 다음에 여러가지 자동차들을 한번 갈아볼거에요 이쪽에다가 풍차를 쭉쭉 수환해볼게요 여러분들 대충 이제 엔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금수에다가 틀을 만들어줘야돼요 얘를 여기다가 설치해주시고 옆에다가 살짝 그리고 앞쪽에도 트랙을 한번 넣어드릴거에요 여러분들 뭔가 외관상 별로 이쁘지가 않네요 위쪽에다가 제가 덮개를 덮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가 자동차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펜토부터 넣어드릴게요 자 잘가 펜토야 잘가 펜토 보시면 펜토가 날아가는 것을 볼수가 있죠 이번에는 오프레스 MK2 스타트 얘들아 집에갈 시간이야 잘가 잘가 오프레스 MK2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이 여러분 갔습니다 얘들아 집에갈 시간이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쓰레기는 제거 내야돼요 줄어서 어이구 염까두기야 이것도 뭐 대충 됐어요 이번에는 터그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잇 어 안돼 가자 터그야 잘가 아아 지금 튕겨나왔는데 아잇 필요없어 이거 자랑을 담아서 어벤져 스타트 하이 여러분 갔습니다 나이스 샷 그렇지 어벤져가 한번에 갈리는 것을 볼수가 있죠 체로노버그 하이 여러분 갔습니다 바이바이 체로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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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수가 있죠 거부트럭 출발하트 과연 과연 걸리고 갈리고 바이바이 이번에는 에이번들을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는 게임입니다 얘네들은 데이터일 뿐이에요 가자 얘들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얘들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잇 좀만 앞으로 가봐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가 앞으로 가자 얘들아 바이바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에이번드씨 에이번드씨 들어가세요 아 에이번 에이번 날아갔죠 방금 가자 얘들아 집에 갈 시간이야 잘가 제가 여기다가 벨롬을 넣어드릴게요 벨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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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가 보여드립시다 잘가 벨롬 잘가 벨롬 벨롬 바이바이 벨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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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 튕겼죠 이번에는 제가 풍차를 이용해서 다른 시민들을 괴롭혀볼게요 이쪽에 골프 치는 사람이 있군요 아이 반갑습니다 대충 거리를 조절해드릴게요 아이고 여기 지금 어디갔어 아씨 안녕하세요 아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바 자 다음에는 미용실 아주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만 더 옆으로 어 아니 왜 아주머니한테는 데미지가 안들어가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도로에다가 풍차를 3개정도 설치해드렸어요 자 이정도만 해도 도로가 확실히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보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나갈 수 없어요 후회복 클릭 됐습니다 완벽해요 자 이제부터 저희가 할 일은 이걸 감상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는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 시간을 밤으로 바꾸고 하이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빵야 이번에는 제가 다이빙 기기를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준비하시고 에이버씨 출발 출발 어디갔죠 에이버씨 에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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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아 여러분들 이게 각도가 바닥까지 안날라가요 이번에는 APC를 타고서 입수해볼게요 가자 출발하트 왠 이쪽으로 입수 성공 나이스 샷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